목표값 찾기 기능을 예제를 통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목표값 찾기 시트를 클릭하시고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청바지 판매 금액이 10만원이 되려면 청바지 할인율을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 1에는요 제품명 청바지를 단가가 2만 3천원이고요 판매 수량이 5개입니다 판매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그 다음 청바지 항목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청바지 할인율이 8%가 아니라 몇 퍼센트로 조정하면 판매 금액을 10만원에 될까라고 값을 좀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을 찾고자 한 셀 B7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현재 판매 금액이 있는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은 값은 판매 금액을 목표로 정했어요 판매 금액을 10만원이 되고자 합니다 찾는 값에다가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청바지 할인율이 몇 퍼센트로 값을 조정한다면 판매 금액이 10만원이 될까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찾을 값은 할인율을 선택하시고요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 우리는 판매 금액이 10만원이 되려면 청바지 할인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아까 8%였는데요 할인율을 좀 더 높여서 13%로 한다면 판매 금액 1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값을 찾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험에서는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 결과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값 찾기 예제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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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